네 여기는 새우탕이에요 어저께 또 새우가 엄청 들어왔잖아요 세상에 가을이라 새우빨이 얼마나 잘 먹는지 군입관 저수지 안개에 안개 방향 안개면 다인면 뭐 안개 쪽에 있는 저수지 엄청 많더라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손님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뭐 고기종이 막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의성 방향에 있는 저수지들도 약간 평정에 가까운 저수지들 새우빨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새우를 안 하고 하면 뭐 조금 더 옥수수도 잘 먹겠지만 새우도 굉장히 잘 먹어요 가을엔 확실히 새우빨이니까 새우를 많이 이용하면 좋고요 군입위천도 내랑리, 외랑리, 삼랑리권 뭐 작은 곡정천, 신안천 뭐 우버쪽, 동성부도 새우빨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군입위천도 새우빨 굉장히 좋습니다